이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인데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단체임사무에 경우에 사무에 성질부터 먼저 써야 돼요. 단체임사무지 기간의 임사무지. 단체임사무 같은 경우는 사무가 단체한테 완전히 기속돼 있는 거예요. 기간의 임사무 같은 경우는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액이 위임이 돼 있어서 이때는 위임한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을 때 단체임사무를 본다면 사무주체가 지자체가 돼버려요. 따라서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2조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간의 임사무가 된다면 기간의 임사무는 그냥 국가사무예요.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죠. 따라서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은 국가가 됩니다. 이런 차별점은 알아둬야 돼요. 단체임사무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속되니까 사무기속 주체로 국가배상법 2조, 5조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돈을 지급하니까 대외적 비용부담자가 되죠. 이때 유임한 국가는 뒤에서 보조금을 대니까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6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간의 임사무는 국가사무죠. 기간의 임사무면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책임을 질 뿐이고 유임한 국가가 상호기속 주체가 되니까 국가배상법 2조, 5조 책임을 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꼭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3flan 시험에 많이 가게 됩니다.